자 여러분 오늘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추락하네요. 그래서 20% 정도 되니까 그것도 20% 후반이 아니고 23%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제 10% 진입하는 것이 별로 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곧 10% 물론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 지지도가 23%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23%까지 떨어졌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그냥 높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일종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을 대통령 자신이나 용산대통령실에서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대통령도 고심할 겁니다. 왜그러면 정치인들은 전혀 지도 같은데 연련해 하지 않고 개혁을 완수한 다음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평가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그것으로는 말을 하지만 예외 없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 지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문제가 있고 이제 오늘은 또 특별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오픈 ai사 채치pt를 맨 처음 출시해서 ai 열풍에 이제 방아쇠를 당긴 채치pt사에서 좀 생각하는 ai 그러니까 대개 지금은 이제 챗봇처럼 그냥 질문을 던지면 바로 즉각 답을 주지만 10초 정도 이렇게 뜸을 들인 상태에서 좀 더 깊은 추론 복잡한 수학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푸는 추론전용 ai를 출시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일반 인공지능으로 가는 일종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간단한 계산은 지금도 할 수가 있는데 추론전용 ai라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채치pt 새로운 유행. 옛날에는 스토베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추론전용 ai가 이제 출시됐기 때문에 채치pt4o1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계산을 잘하네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척척해내는 걸 보니까 수학능력은 아마 대학생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언급실 이제 119가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은 전국을 관할하는 언급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서 이제 배치를 하는데 그 언급실 상황실에 배치가 잘 되지 않은 그런 실태를 숫자로 이렇게 표시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색다른 시각에서 현재 언급실 위기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과대학 교수분들 가운데 이제 충북대 강원대 또 한 분은 아마 경북대일 겁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세 분의 의과대학 교수분이 며칠 전에 이제 단식을 하셨는데 이제 단식 시작한 날짜가 수시 입학원서 접수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날까지 단식을 했는데 그 단식 의과대학 교수들이 충북대 의대에서 단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의료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성 그런 긴자인 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분들이 보시는 시각은 겨울이 될수록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들어보는 것도 보통 개원이나 또 다르게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단식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의료 사태가 이제 그동안 많은 그런 내용을 다뤘지만 또 이렇게 단식한 의과대학 교수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그런 한 시민단체가 대통령시를 이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공사 여기에 상당한 그런 비리가 있었다 이런 제보를 하고 그런 국민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2년 넘게 끌다가 감사원이 보고서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보면 또 어김없이 김근희 여사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상당한 비리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김 여사가 또 포함이 됐으니까 이 내용을 한 번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냥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는 이제 연료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ai 혁명에서 미국만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이 장사 이렇게 돈을 버는 데에서는 중국인들이 상당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틱톡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거대한 ai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미국 정부가 아주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 가지고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고대 역풍 메모리를 수출하는 것을 지금 이제 중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미중 ai 전쟁에서 중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돈 벌이에 능한 이 양반들이 ai에 있어서의 기초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좀 뒤떨어질 모르겠지만 응용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상당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약속에서의 경력이 이것을 따라서 heart coach ά manufactured 인제 것計을 가지고 이 문제들이 한 번 sort